그 다음에 여긴 일단 1도 이렇게 먼저 1도 슬래시 3은 그 다음에 2세븐 여기 C에서 마이너 사운드 나와주고 치실 땐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리듬을 만드셔서 베이스 하행하는 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F 메이저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C잡 디미니시 7이 되는데 텐션으로서 메이저 7음을 사용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1도를 이렇게 넣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는 그거를 사용해 보는 거예요 종지 패턴에서 배웠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랫 3도 메이저부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6,7,1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know